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것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으로 이메일 보내기 해볼 생각입니다 파이썬으로 우리 이메일을 보내면 뭔가 이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메일 로그인해가 거기에서 사용자를 설정해가 이렇게 보내고 우리 흔히 이렇게 쓰는데 이메일을 대량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어떤 그룹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할 때 훨씬 편리하게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이전에 제가 미리 블로그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수업하기보다는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안되는 코드도 좀 바로잡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집중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블로그 주소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저는 미리 띄어놨는데요 파이썬 활용 팁 파이썬으로 이메일 보내기입니다 자 먼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은 SMTP입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터넷 하락하면 우리 HTTP 하고 그 다음에 주소 쓰잖아요 HTTPS 이런 것들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끝에 P 같은 게 있어요 이 P가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은 FTP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은 SMTP입니다 그래서 이 SMTP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SMTP와 관련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 그거는 제가 이미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3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에디트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 놓고요 물론 이게 복부 타다 보면 이 출처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좀 지어주시고 관련 모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MTP와 관련된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마임과 관련된 모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이 더 중요해요 마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공을 딱 던지면 상대편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잘 받죠 근데 먼산 보고 있는 사람한테 공 딱 던지면 받기 힘들잖아요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보내는 주체가 어떤 내용을 보내겠다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텍스트 문서를 보내겠다 하면 받는 쪽에서도 아 오는 내용이 텍스트 문서구나 내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내겠다 하면 받는 쪽에서도 이미지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임에 관련된 텍스트 모듈이고요 밑에는 마임 멀티파트 모듈인데 멀티파트 모듈은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멀티파트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단순히 메일만 보내면 어떤 제목 적고 내용 적고 이렇게 보내면 단순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메일 보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첨부 파일 같이 집어넣잖아요 이미지 파일이나 어떤 특정 엑셀 파일 같은 걸 첨부해가 넣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모듈이 멀티파트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일 보내기 위해서 관련된 모듈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메일을 보내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물론 코드 얼마 안 됩니다 직접 타이핑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만큼은 타이핑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DEF하고 함수 이름 적죠 그러면 웹으로부터 뭐를 받겠습니까 여기에 제목 그 다음에 메일 내용 누구한테 보낼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밑에 뭡니까 실제 이거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해야 되죠 사용해야 되니까 요걸 복사해가지고 요 아래쪽에다가 함수 밑에다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메인 개념이 되겠죠 메인 쪽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이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들이쓰기 주의하셔야 되고 복부도 하다보면 이 출처 나오는 거 좀 지어주셔야 되고요 요게 제가 잘못 붙였어요 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코드 제일 아래쪽에 있어 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메인이라면 여기서 이제 호출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어 샌드메일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요게 첫 번째 메인 개념수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제목이 되겠죠 요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게 아니라 에디트에 따라 이게 보이는 에디트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보이죠 어 그러면 요게 이제 메일 제목이 되고 요거는 메일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낼지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요기 제목이 이렇게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본문 내용이 되고요 요거는 누구한테 메일 보낼지 요렇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메일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일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 메일 메시지의 포맷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임 멀티 파트 요게 이제 메일 메시지의 포맷이 되고요 어 누가 보냅니까 제가 보내잖아요 이게 여기는 음 제가 보내니까 제 메일 이걸 픽스해놓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개변수로 받아가 요 세 가지 이게 요거는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낼지 요거는 매번 바뀌죠 요 부분이 저 아래쪽에서 보시면 어 여기 있죠 누구한테 보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가 제 메일에 제가 보내고 제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보낼지 요 부분은 좀 다르게 해 보시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아니면 지인한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만 바꾸면 되고 요거는 제 메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보낼지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목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요 내용이죠 내용도 마임택트라고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 이게 플레인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 그냥 평문이에요 평문은 플레인이고요 만약에 뭐 이게 문서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뭐 html 문서일 수도 있고요 뭐 또 우리 뭐 pdf 문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게 좀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일반 그냥 보편적인 평문으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 메시지 만드는 게 중요해요 메시지 만들고 나면 요기 보시면 이제 크게 보는 세 가지 형태예요 드라이, 익셉트, 파이너리가 있는데요 실제 메일 보내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메일 보내다 보면 온전하게 가지 않고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메일 실패했어요 그럼 실패하게 되면 이 하면 요기 어 왜 실패했는지 요기 어 사유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조치를 하면 되겠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렇게 실행되고요 이 파이너리 같은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든 뭐 제대로 성공했던 서버를 끝내야 되겠죠 마지막에 서버를 quiet smtp 서버를 끝내야 되겠죠 어 요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요 코드는 이거예요 이게 메일을 보내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메일 보낼 때 사용하는 서버가 뭐라고요 smtp죠 smtp에서 필요한 게 이거 뭐예요 주소예요 smtp.naver.com 만약에 여러분들 gmail 쓰신다면 smtp.gmail.com 이고요 그 다음에 포트 이 포트라든지 뭐 요 호스트라든지 이거는 메일 설정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네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요 호스트명과 포트를 쓰게 되고요 어 만약에 gmail을 쓰게 되면 여기서 요 부분을 gmail 바꾸면 되고요 포트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메일에서 환경 설정하는 부분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버 start ttls 라고 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 메일 보내다 보면요 우리 그 해킹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메일을 누군가가 중간에 가로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로챘을 때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 메일을 암호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채도 암호화 돼서 이제 메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메일 보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네이버에 로그인 하죠 보통 이제 네이버 아이디에요 그리고 어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필요하죠 네 요렇게 로그인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보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보냅니까 이건 제 메일이고요 누구한테 보낼지 누구한테 보낼지는 여기 있죠 여기다가 누구한테 보낼지 요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이게 위에서 말한 메일 보내는 메세지라 있죠 위에 좀 전에 설명했는 이 메세지를 그쵸 여기에 담아요 여기 내용물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소포 보낼 때 여기에서 소포 포장지 정도가 돼요 포장지에 뭐가 있어요 포장지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가 있고요 실제 내용물은 요거죠 소포 뜯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잖아요 그리고 어 마지막에 메일이 제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뿌려줘야 되겠죠 사용자한테 많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뿌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메일 보내는 주요 코드에요 코드는 요렇게 어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 메일을 미리 이제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워놨는데요 어 여기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예 실행 어 메일 전송 성공했죠 그러면 제 메일로 들어가서 어 한번 볼게요 받은 메일 한번 보세요 왔죠 예 누가 어 이 제목 있죠 파이썬으로 이메일 보내기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코너로 코딩 유튜브 제가 보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어 보통은 어 저는 이렇게 여기 전체 코드 여기 또 실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는데요 근데 이거 이대로 실행하면 실행 어떤 결과를 제가 여기 캡처 떠났는데 만약 메일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 나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전송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경우는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환경 설정 메일 환경 설정이 안 되면 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메일 이메일 전송 성공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 이메일 전송 실패 캐가 뭐 코드하고 뭐 유얼 네임 패스워드 낫 억세프트 뭐 이런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잘못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똑바로 넣는데도 이런 메세지가 나와요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 메일 들어가 가지고요 환경 설정 누르면 여기에 보면요 요거 있죠 어 이 맙 SMTP 설정으로 들어가가 이거를 사용 안함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사용함으로 바꿔주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 본인 메일로 들어가서 만약에 어 이대로 했는데도 안되면 메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 왼쪽에 보면 메일 왼쪽에 보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설정 들어가면 위쪽에 보면 여러가지 설정하는게 있는데 POP3 임압 설정 이라는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어 POP3 SMTP 설정 임압 SMTP 설정 우리는 요거 임압 SMTP 설정 누르고요 보통은 이게 사용 안함으로 체크되어 있거든요 사용함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메일이 잘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어 메일 아이디가 있고요 좀 전에 SMTP 서버명이 여기 써있죠 제가 요거 보고 쓴 거예요 요거 보고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요 어 여기 있죠 포트가 있죠 587번 그러니까 요 정보가 요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어 이메일 그 환경 설정에 보면 제가 코드에서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요 있죠 요 SMTP 호스트명 요기 아까 임압 SMTP 설정에 있었죠 그리고 포트도 587번이 있었어요 요거 아까 그 메일 환경 설정 참고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 가실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뭐 코드 그렇게 길진 않는데 파이썬을 통해 가 우리가 뭔가 약간만 연구하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주제를 갖고 제가 비슷한 것들 갖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메일을 좀 이렇게 달아 봤듯이 아니면 뭐 우리 엑셀 같은 것도 손쉽게 파이썬을 통해 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어 연구하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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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